사역반 졸업 오늘은 사역반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사역반 졸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자반 1년 했죠. 또 연이어서 사역반 1년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능히 견디고 이기시고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반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자들이 참 우리가 모두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역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참 교만하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또한 알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또한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것이 우리 사역반을 하면서 얻게 된 열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달라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 모르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녀가 있었습니다. 천녀 청각이 서로 상대방을 보는 순간 오 참 멋있다. 끌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보니까 정이 들게 되고 아 저 사람이 나의 반려자구나 깨닫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남자에게 그 여자분이 어떤 면이 좋아서 끌렸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여자가 수줍어서 고개 숙이고 얌전히 조신하게 앉아 있는 것이 싫대요.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 조신한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성분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여자가 내숭 떤다고 싫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활달하고 씩씩하고 어디 나서서 말 잘하고 속이 시원해서 너무 그게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끌려가지고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랑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남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와가지고 막 나서서 이야기 크게 하고 이렇게 설치는 게 싫대요. 그런데 그 남자분은 항상 조용히 어디에서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조용하게 계시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대요. 그래서 남자는 좀 저렇게 얌전해야지 남자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되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잘 어울린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콩달콩 잘 사는가 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가 하는 말씀이 웬 여자가 그렇게 나대는 걸 좋아해요? 도대체 집을 안 있는데 여자가 좀 집에서 자리도 지키고 할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눈뜸은 없고 걸핏하면 나가고 너무 활달해서 아우 피곤하대요. 아우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남자면은 좀 무슨 일이 있으면 팔 척척 걷고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쉬는 날, 날씨 좋은 날이면 손잡고 어디 나가서 공원도 좀 다녀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방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냥 조용하게 있기만 하대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불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른 모습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성은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부부간에 완전히 다른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격이나 재능들이 그래서 그런 다른 면에 끌려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관점이 달라져요. 다른 점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같이 생각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맞춰서 해주지 않는가 저 사람이 다른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어디 있는지 존재감이 없는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나중에는 조용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어디 안 나대는다고 왜 나같이 씩씩하게 밖에 다닐 때 같이 다니고 무슨 일이든지 썩썩 나서서 하지 않는가 왜 나랑 같지 않는가 요구하고 나와 같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죠?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더 특히 살다 보면 관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관점은 내가 맞다고 그래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내가 맞다고 그래요. 무조건 내가 다 맞다고 하는 우리 이런 속성을 우리는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서로 다른 말이 앞뒤로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원 2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4절 5절에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4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뭐 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5절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어느 게 맞아요? 4절에는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5절에는 그의 미련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달라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4절이 맞아요? 5절이 맞아요? 대답하지 마는 게 맞습니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4절이 맞으면 5절이 틀린 거고 5절이 맞다고 하면 4절이 틀렸는데 4절이 틀렸다 5절이 틀렸다 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성경에 있는 말이 틀림이 없고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정황 모성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데 이 성경 자문 24 6장 4절 오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달라요.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우리는 오늘 사역반 졸업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반 졸업은 최고의 졸업식이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과정을 많이 거친 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게 내 마음에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한다. 왜 여러분들은 나의 관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는 나의 관점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가능성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래요?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같이 맞장구 쳤다는 같은 자가 되어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5절에는 왜 대답을 하라는가 하면 이제 이 지혜로운 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지혜로운 자가 뭘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미련한 자가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제대로 아르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답을 해서 그 미련한 자가 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파악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맞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본질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것은 극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부활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다 우리가 그대로 듣고 믿고 지켜야 되지만 이런 일상생활에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요? 참아야 되죠. 참는 자가 교만한 자보다 낫다고 전도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것을 참아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의 성숙도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참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는 사람 저들로 참아지는데 성격이 팔팔한 사람은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화가 이렇게 부륵부륵 올라오죠. 그런데 그걸 참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당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병이 나버려요. 참으면. 그런 사람이 계속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참으려고 애를 쓰면 병이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미련하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언어를 준 것은 뭐 하라고 언어를 줬어요? 대화하라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으면 어때요? 이걸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으면 표현을 할 때 딱 뒷짐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 상황은 잘 말하면서 상대방이 내 상황을 알아듣고 서로 오해가 풀리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가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또한 나한테 그런 억울한 소리를 한 것에 대한 사과도 드러내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관계도 좋게 할 정도로 지혜롭게 말을 잘 해서 관계도 유지하고 내 속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참는 게 잘하는 걸까요?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거 참아도 아주 성숙된 사람은 그거 참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참아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참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가장 정답은 참는 거지만 이게 안 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의 성격에 맞게 신앙의 성숙도에 맞게 하나하나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초신자가 안 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에 따라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게 참여 처신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우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사음식을 먹으면 막 비난해요. 저기 우상한테 저랬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하는데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구린드전서에 이야기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제사음식을 먹는 걸 보고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면 한 영혼을 시험에 드는 게 나쁘잖아요. 제사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어머 저 왜 저래 하고 시험에 드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나쁘다고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그것도 음식인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분당이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여기가 숙소였어요. 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 밤을 먹고 주일이면서 싹 걷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숙소를 이용하던 분들이 평소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드린 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분여즐날 우리가 모였어요. 딴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대중가회도 부르고 좀 이렇게 흥겹게 흥치있게 지냈더니 어떤 분이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왜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왜 이불 피고 잠을 잡니까 하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내가 자는 건 괜찮고 딴 사람 노래 부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입장에서 아주 해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룩한 예배당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활용한 이 공간을 통해서 만 7천명의 우리 등록교인이 여기 등록을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떠나가게 되었으니까 잠을 자든 노래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반 졸업하시는데 각자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태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봐야죠. 그러므로 이 다른 면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적용하셔야죠. 그리고 섬기셔야죠. 이것이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저기 하늘 나라에서 구름 위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이상한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아가 바사 제국의 술간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주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고국의 정말 딱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아는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에게 기도하면서 허락을 구했죠. 그런데 느헤미아는 왕에게 허락을 구할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문을 재근할 건데요. 성문을 재근할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림 감독한테 얘기해서 그 나무도 좀 주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왕한테 다 구했어요. 그런데 왕이 다 허락하면서 또 무엇까지 주었는가 하면 느헤미아 2장 9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와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아주 먼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뺏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처들은 외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무기를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이 느헤미아 일행을 보호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호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아는 군대의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아 앞서 느헤미아는 3차 포로 귀환이었고요. 느헤미아에 앞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도 그 이전의 일입니다. 이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일을 듣고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구해서 왕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이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성경 가리키고 제사드리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주다하는 이제 느헤미아와 에스라는 다르죠? 느헤미아는 술가는 이었어요. 왕의 술잔에 독이 있는지 보면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 경호하는 왕의 측근이었어요. 굉장히 실권자죠. 관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이런 율법학자였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사역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전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거기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구해라. 당신이 구하는 거는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게 있습니다. 아우 이거는 못 구하겠어. 나 그렇게 이 말을 못해. 나는 부끄러워. 자 어떤 거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에스라 8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접근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맨 끝에 보세요. 맨 앞에는 이제 앞 구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막 소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뭘 구하지 못했다고요?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다고 해요. 노에미아는 어떻게 왕의 주시는 군대 마병과 보병을 함께 호의를 받고 예를 살려면 돌아갔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 먼 길을 가면 적의 침략이 있을 수 있고 강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고 물건을 뺏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 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웬 군대가 필요하냐는 거죠. 군대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에스라는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좋으니까 노에미아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에스라가 믿음 좋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고 내 인생을 드리느냐 노에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제국이 최고 높은 실권을 가진 자가 그 자리를 버리고 조국을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떠나지 않아서 인생을 드리는 자잖아요. 믿음이 부족하죠? 군대 같이 갔다고 믿음이 부족하죠? 에스라도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고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의 회복과 보험을 위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기 때문에 군대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믿음이 더 좋죠? 아니죠. 달라요. 군대 호의하래 가도 되고요. 군대 호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답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일렬로 세워서 노에미아와 에스라엘 일렬로 세워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상황이 다른데 사람이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항상 상대방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는가.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가.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는 것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있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세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아팠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사모가 믿음 없이 병원 간다 할까봐 병원은 누가 주셨어요? 병원도 하나님 주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뛰어난 병원이 없었어요. 기적으로 낫는 일이 많아지니 지금은 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첨단의 기술가 의술가 의료진을 주시고 병원을 주셔가지고 병원 가면 낫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손톱이 소나무 껍질처럼 변하는 병이 걸렸어요. 손톱이 전부 다 열 개가 새카맣게 되고 도돌도돌하게 되고 나무 껍질이 도돌도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종합병원에 갔는데 어떤 치료를 하냐면 여기 손가락에 주사를 두 대씩 놔요. 열 손가락을 다. 그렇게 6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손톱이 맨드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6개월 넘게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그만 오라고 해. 이렇게 해서 안 낫는다고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깨끗이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저에게 몸 안에 큰 조그만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낫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고 낫게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내가 병원 가면 혹이 그냥 혹 떨어져서 역시 서집사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돼. 능력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갔더니 1cm도 안 되는 게 7cm 나 자랐어요. 그 어째요? 수술했습니다. 기도하고 병원 낫는 게 믿음이 좋습니까? 병원 가서 수술해서 낫는 게 믿음이 좋습니까? 상황 따라 하시면 되죠. 그런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비방하고 결정하려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면이 뭐가 있는가 잘 관찰하시고 잘 살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그럼 나와 맞지 않는 이것은 내가 너무 싫으니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원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적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물론 좋지만 이렇게 주변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안목으로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 성숙하다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중사랑계의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졸업하시는 우리 사역반 사역반 졸업했다고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깨닫고 살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